곽윤기 그리고 파리 렛츠고 우리 지금 어디 가요? 유세파 누구 만나러 간다 했어? 삼촌 무슨 삼촌? 싱게 일초 삼촌 어디야? 일초 저희가 윤기 선수랑 주 중에 통화는 한 적이 있는데 실무 영자분은 드디어 처음입니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카메라한테 엄마 말 좀 하자 카메라 안녕 카메라 안녕 안녕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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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다 좌석인 거잖아 응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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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등 너무 예쁘다 그리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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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크 렛츠고 렛츠고 진짜 아시죠? 뭔가 낯설고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에스프링 그래서 사실 봉주루도 아니고 아이스크림 근데 이제 이런 공간이 좋은 거 같아요 프랑스는 올림픽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제일 기대하고 관심이 있어요? 일단 축구는 모두가 다 좋아하니까 축구도 좋아하고요 핸드볼도 좀 강해요 핸드볼도 잘해요 아 핸드볼은? 남자? 남자 남자 핸드비도 잘하고 남자 럭피도 잘하고 고기종목 핸드볼도 잘하고 핸식은 어때요? 그럼 쭉 가면 된다 일로? 네 갑시다 가자 여기래요 여기래요 아 여기래요 가자 벌써 하고 있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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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다! 한다! 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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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단이 나오네. 되게 영화처럼 만들었다. 손님은 누구지? 토마스 바운. 아, IOC 위원장님이시는데. 왼쪽 분이에요 IOC 위원장님. 와, 입장을 배로 하는 거야? 네, 보트로 한다 했어요. 아, 이제 키리츠 당사 1번이에요. 아, 맞아요. 아테나 때문에. 아테네가 처음으로. 그다음부터는 아베스, 베이비스. 아, 기억이라서. 지금 여긴 누구 성향이 확실히 각인시킨 것 같아요. 한국이 이 정도다. 한국의 부채전투는 첫 베드로 시작하니까. 마지막으로. 아, 짐바부에도 있었어. 아, 짐바부에. 아, 짐바부에. 아, 짐바부에. 아, 짐바부에. 아, 네. 네aries. Like,cznie. Twe무가 남 doses 잔 바라 кат? 아, reverb 해. 안녕.